안녕하세요 원장님. 20대인데 안면 윤곽으로 인해 피부 처짐이 발생했을 때 안면 거상을 시행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안면 거상은 유지인대를 모두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면 거상을 하기 전보다 피부가 처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거상 이후 본래 노화 과정을 다시 거친다고 하던데 유지인대가 없는 상태여서 더 빠른 노화를 겪는 건가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정말 정말 이건 괴담이다. 정말 정말 이거는 의사들이 만들고 환자들이 재생산한 괴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안면 유지인대에요. 이게 의사들끼리의 주구받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발견되고 또 논리로서 이렇게 통용되던 것들이 일반 환자들한테 이렇게 노출됐을 때 이렇게 괴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은사님 모시고 막년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우리가 2년 몇 년 동안을 막년을 못했잖아요. 그다가 이제 2년 만에 3년 만이죠. 한건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그 백신이 문제가 있다. 뭔가 나중에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혈액암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RNA 리컨비넌트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저희가 보통 의사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재조합, RNA 재조합 백신이에요. 그거를 만든 애들은 지네 거 안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들으면서도 어? 아닌데? 화이자 대표도 그거 맞았는데? 뭐 트럼프도 바이든도 그거 맞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더나 대표도 지네 거 맞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알고 있는 팩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들은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혈액암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괴담이죠. 근데 분명한 건 그 백신을 맞고 뭐 탈모 증상을 겪었네. 뭐 심근염이 생기네. 이러한 것들은 알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팩트죠. 그런데 그 외에 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혈액암이 증가하네.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괴담처럼 돌아요. 배운 사람들끼리도. 근데 사실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지 무슨 뭐 면역학을 뭐 대학 다닐 때 배웠지 지금 뭐 그걸 다 전문가처럼 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사들 간에도 그런 괴담들이 존재해요. 의사들이 다 공통적인 걸 배웠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사들 사이에서 괴담이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 주고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한테 노출됐을 때 이게 엄청나게 괴담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안면유지인대 같아요. 얼굴 처짐에 노화 이거에 키가 안면유지인대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안면유지인대는 얼굴 노화 피부 처짐에 기여하는 게 한 10% 정도 될까 말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터넷 정보들이 안면유지인대로 볼 처짐이나 피부 처짐 나이 들어서 늘어지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처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거를 피부 처짐을 안면유지인대로 인터넷상에서는 50% 이상 때로는 거의 80% 90%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괴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저 그냥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봄에 황사 때문에 아주 그냥 차가 노랗게 막 먼지가 앉아서 진짜 모래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봄에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산성비라고. 그런데 무슨 괴담이 돌았냐면 봄에 오는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에 맞잖아요. 우리가 서 있으니까.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괴담처럼 돌았어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비가 오면 농담 삼아서라도 가방이나 책가방이나 책이나 뭐를 머리에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머리 빠져. 나 머리 안 빠질라면 이거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뭐 좀 그 뭐 빠졌다고 머리가 빠질까? 뭐 의학적으로야 빠질 수는 있지. 뭐 산성비맞아서 좋게 하겠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그거 책상 책가방으로 가렸다고 해서 머리가 안 빠지고 안 가리면 빠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게 확률 게임인데 그걸 전부로 생각하고 일반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피부 처지는 속도가 윤곽을 하면 빠르다라고 얘기하시는 실제로 수술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수술을 지금 뭐 뼈 수술을 근 20년을 했는데 20년 수술한 경험으로 보면 윤곽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처지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글쎄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곽을 하고 20년이 지금 15년 정도 돼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윤곽을 했다고 처졌다기보다는 1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노화로 처진 게 오히려 저는 더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윤곽 수술을 안 했으면 덜 처졌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노바디 노브죠. 노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처짐의 양이 윤곽 수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처짐의 양보다 훨씬 크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의 전개가 일반인 논리 전개에는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이 업에 있고 이걸 계속 보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면 저는 이게 100% 틀리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저는 90% 정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려나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OX 팻말 들기를 한다면 저는 X를 들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100%냐? 100%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은X5 121 531 631 1138 114 1351